안녕하세요 선배님 제형아 너 왜 이렇게 늦냐 아 지도한다 선배님 아 똥이 다리가 필요하다고 좋겠네 아 좀 다리 아프시면 또 의자 드려야 돼 야 제형아 예 필요 없다 야 제형아 근데 너 눈도 안 좋은데 안경은 왜 끊고 다니냐 저희 정신은 안 좋습니다 어 내가 못 찾죠 에그 어 시력 좋네 야 근데 이거 이번에 내가 사고 오신게 어때? 선배님 옷 브랜드는 카파죠 야 카파는 좀 중학교 브랜드 아니냐 그거 누가 입어 요즘 초등학생들도 안 입어 옛날에 나 진짜 중학교 때 유명하던건데 아 선배님 뭘 중학교 때 입어 어 야 이거 어 이거 지금 짝충이 내리다가 짝충 이런거 잊지마 어 야 근데 제형아 너 이거 텐트도 타임감이 좀 좋은데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까매 야 야 야 미안해 야 야 야 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무슨 선배면은 다 무슨 옷을 뺏어가 선배가 이거 말이 되는거야 이게? 아 아 짠 쓰레기 아니야 야 진짜 뭐라고?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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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악